안녕하세요. 빅맨입니다. 클린 설치를 할 때 편리한 인터넷 복구가 아닌 맥OS 설치 USB 디스크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른 설치와 안정적인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T2 보안칩이 장착된 인텔맥의 경우 맥OS 설치 USB 디스크로 포장될 수 있는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복구 모드에서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 계정으로 인정을 받아 시동 보안 유틸리티에서 설정을 변경해야 가능합니다. 이 설정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카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실수로 시동 보안 설정 변경 전에 맥OS를 삭제하게 되면 관리자 인정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인터넷 복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터넷 복구는 편리하고 맥OS 설치 파일을 애플 서버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과 애플 서버의 상태에 따른 복합적인 이유로 맥OS 설치 중간에 연결이 끊어지거나 설치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인터넷 복구의 이런 단점 때문에 도입부에서 얘기했던 장점을 얻고자 맥OS 설치 USB 디스크로 클린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인터넷 복구가 아닌 맥OS 설치 USB 디스크로 맥OS 클린 설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맥OS 설치 USB 디스크 또는 외장 디스크에 빼급해놓은 맥OS 설치 프로그램을 준비하셔도 가능합니다. 맥OS 설치 USB 디스크를 만드는 방법은 우측 상단 카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T2 칩이 장착된 인텔맥에서 클린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맥OS가 설치된 상태에서 복구 모드로 진입하여 시동 보안 유틸리티에서 외부 미디어로 부팅이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이후에 복구 모드에서 내장 디스크를 초기화하거나 또는 맥OS 설치 USB 디스크로 부팅 후 디스크를 초기화하고 맥OS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화면과 같이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 이름을 찾지 못해 설정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먼저 맥OS 복구 모드에서 클린 설치할 디스크를 디스크 유틸리티를 통해 초기화합니다. 디스크 초기화 완료 후 맥OS 설치 USB를 맥 본체에 연결합니다. 저는 온트레이 설치 USB를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장 디스크가 연결되어 있다면 모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앱 메뉴에서 유틸리티를 클릭하고 터미널을 실행합니다. 먼저 맥OS 설치 USB 디스크의 볼륨을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맥OS 설치 USB 디스크 볼륨 이름은 인스톨 맥OS 뒤에 맥OS의 이름이 표기되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터미널에서 화면의 명령줄을 입력하고 리턴키를 누릅니다. LS명령어는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명령어로 뒤에 붙은 인자를 통해 볼륨 디렉토리의 내용을 모두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출력된 내용을 보면 방금 연결했던 맥OS 설치 USB 디스크의 볼륨 이름인 인스톨 맥OS 몬트레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볼륨에 있는 맥OS 설치 프로그램에서 인스톨 어시스턴트 파일을 실행해야 합니다. 맥OS 설치 프로그램 이름과 인스톨 어시스턴트 파일의 위치는 화면 또는 더보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명령줄이 길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터미널에서는 자동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경로의 구분자는 슬래시를 사용하고 공백이 있는 경우 공백 앞에 반드시 백슬래시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소문자는 반드시 구분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하여 경로를 입력해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슬래시 볼륨부터 입력해보겠습니다. 먼저 슬래시 VO 정도만 입력하고 탭을 누르게 되면 해당 위치에서 VO로 시작하는 디렉토리 또는 파일 이름을 자동으로 완성해주게 됩니다. 이제 USB의 볼륨 이름을 입력해보겠습니다. 인스톨 맥OS 몬트레이를 다 입력할 필요 없이 IN까지만 입력하고 탭키를 누르게 되면 화면과 같이 자동으로 나머지 이름을 공백 부분 기호와 함께 입력해주게 됩니다. 이제 맥OS 설치 프로그램 파일 이름을 입력해보겠습니다. 맥OS 정도만 입력하고 탭키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입력이 완성됩니다. 그럼 나머지 경로도 화면을 참조하여 계속 입력해보겠습니다. 인스톨 어시스턴트까지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리턴키를 눌러 실행해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USB 디스크에 있는 맥OS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터미널 윈도우는 절대 닫으시면 안됩니다. 만약 터미널 윈도우를 닫게 되면 맥OS 설치 프로그램도 함께 종료가 되기 때문에 맥OS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제 설치까지 진행해보시면 설치 시간이 인터넷 복구와는 달리 아주 짧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맥OS 설치 USB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경로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줄 입력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외장 디스크 어딘가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맥OS 설치 파일을 찾아 실행하기에는 경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땐 두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맥OS 설치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 디스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커맨더 5키를 함께 누르거나 또는 앱 메뉴에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주 친숙한 파인더와 동일한 열기 대화 상자가 보이는데요. 열기 대화 상자 윈도우와 터미널 윈도우가 겹치지지 않게 윈도우를 정렬합니다. 그리고 외장 디스크에서 맥OS 설치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찾은 맥OS 설치 프로그램을 드래그하여 터미널 창에 놓습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볼륨부터 맥OS 설치 프로그램 이름까지 긴 경로가 한 번에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열기 대화 상자를 닫고 첫번째 방법과 같이 나머지 경로를 입력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화면과 같이 외장 디스크에 있는 맥OS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터미널 윈도우는 절대 닫으시면 안됩니다. 만약 터미널 윈도우를 닫게 되면 맥OS 설치 프로그램도 함께 종료가 되기 때문에 맥OS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이 절대적으로 쉽기는 하지만 반드시 첫번째 방법을 먼저 알고 계셔야 다양한 오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스톨 어시스턴트를 이용한 맥OS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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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